어부지리 중국입니다.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한 제품 애칭가스를 대신해서 중국 방화그룹의 제품을 들여오기로 했다고 하는데 박사님, 이 키워드대로 말 그대로 중국은 좀 어부지리를 얻는 셈인 것 같아요. 어부지리라는 게 바닷가에서 조개하고 새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 먹고 먹기는 싸움에서 새의 부리가 조개에 걸린 거거든요.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보고 그 두 마리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런 어부지리의 이득을 얻고 있다. 이게 세계적으로 관심사인데요. 어저께 샹하이 정시에서 중국의 방허, 팡허그룹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아주 대폭등을 했습니다. 이 팡허그룹, 우리말로는 그냥 방화그룹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방허그룹이 중국에서 수십 년간 그동안의 불화수소, 애칭가스를 만들어 왔던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으로부터 애칭가스를 팔지 않겠다는 수출 규제를 당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애칭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해오고 나라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현재 전체 수출, 우리나라 수입액의 한 55%를 중국으로부터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나 다만 반도체 제조용 정밀 애칭가스는 거의 대부분을 지금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규모 전자업체들이 중국 방화그룹과 거대 규모의 불화수소, 애칭가스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상하이 정시에서 방화그룹 주가가 크게 올랐고 일본 언론, 중국 언론들도 이 사실을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일본이 싸우면 그 어부지리는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에 지금 와닿는 그런 모습이에요. 박사님,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애칭가스 같은 반도체 재료는 또 못 만드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게 진짜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산업 또는 정밀화학산업의 세계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되는 애칭가스라든지 또는 포토리지스터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를 당하고 또 급기야는 우리보다 한참 떨어져 있다고 하는 중국 방화그룹으로 지금 의존하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좀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대목이 이번에 잘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당장에 수출하는 외형 가공 제품, 이른바 완성품이라고 그러죠. 완성품 쪽에서는 거의 세계 1위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세계 전자산업이 올 수도 발 그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가장 생산량이 많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대부분 중소기업이 만드는 것이죠. 그 부품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소재를 못 만들고 있다. 이게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50년간 커오면서도 가장 취약한 대목, 이 대목을 방치하고 커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심각하게 우리는 반성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 경제가 잘한다, 잘한다 했지만 그 중소기업을 통한 소재부품산업은 이렇게 취약했다. 이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소재부품산업이 왜 이렇게 취약하게 되느냐. 여기는 1차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책임이 가장 커요. 우리 기업들이 손쉽게 완성품, 인건비 따먹는 완성품 공정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소재부품산업에 투자하지 않았고요. 또 일본이 소재부품을 만드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재부품을 공급을 끊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환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저 소재부품산업을 만들려고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물건 제대로 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통째로, 특허 통째로 사려고 사서 회사를 흡수합병하는가 하면 그 아이디어를 일본 쪽으로 돌려서 일본 회사로 하여금 더 싼 가격의 가격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일본과의 수직적 계열 관계에 만족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정부도 책임이 커져 정부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이 부품세조 산업을 되도록 키워주지도 못했고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흡수합병을 방어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에 일본의 한국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엄청난 한국 경제의 위기인 동시에 한국이 우리 경제의 잘못을, 구조적 모순을 깨닫고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황골탈퇴, 구조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 박영선 장관이 주도하는 중소기업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